뱀파이어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뱀파이어는 오직 피만을 소화시킬 수 있다. 제때제때 충분한 피를 먹지 못하면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공격을 시작한다. 그렇기에 꼭 피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한다. 전학 온지 겨울 7일밖에 안 됐는데 학교에 갈 때마다 너무 피곤해. 왜 나를 못 끌고 다녀서 안달인거지?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야지.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누구세요? 어? 서호야! 나 누군지 알지? 누구? 내 목소리 모르겠어? 나 민재잖아. 일주일 동안 같이 재밌게 놀아놓고. 친구 목소리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아, 어, 그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어쨌든 너 지금 집이지? 응, 그런데. 나와.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어, 그게 나... 나... 30분 뒤 잉여공원 알지? 그 옆 식당으로 와. 쉬는 날까지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안 가면... 또 괴롭힘 당하겠지? 어, 여기야!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여기 앉아. 어? 어휴, 진짜 왔네? 어? 어? 흠, 쉬는 날 보니까 더 반갑다. 그치? 안녕? 어, 응. 안녕. 뭐 먹을래, 너? 난 괜찮아. 집에서 밥 먹고 나왔거든. 에이, 그래도 우리 다 먹는데. 너 혼자 안 먹을 거야? 난 진짜 괜찮아. 어차피 소화도 시키지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거 보면 쟤도 참 악질이라니까. 엥? 소화를 못 시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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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척하는 것 봐. 아, 아, 정말 인정, 인정. 너 정말 악질이다. 쟤 뱀파이어라서 피 말고 소화 못 시키잖아. 우리가 먹는 음식 먹으면 소화 못 시켜서 나중에 다 토해낼걸? 뭐? 그럼 너 그때... 어이, 야, 박용준. 어이, 여기야, 여기. 여기라도. 너네는 쉬는 날까지 애를 불러내냐? 아, 뭐야, 박용준. 우리가 놀자고 부를 때 나온다더니 소화 있다는 소식이 또 괴롭히고 있을까 봐 헐레벌떡. 진짜 웃겨. 애를 불러내든 어쨌든 니네 마음이긴 한데 음식 먹이겠다고 난리 좀 치지마. 너네가 음식 한 번 먹이고 나면 얘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어? 알, 알고 있지?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미안하다, 성우야. 아, 아니야, 괜찮아. 아, 아니, 모르는 창, 능착다는 거 봐. 아, 진짜 대박 웃겨. 아, 어떡해. 시끄러워.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자. 어우, 진짜 너무 배부르다. 어우, 다이어트 중인데 나 많이 먹어버렸지 뭐야. 아, 너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 그럼 어떡해. 말로라도 다이어트 한다고 해야지. 어휴, 서우, 넌 좋겠다. 뺄 살 없었어. 응? 야, 김민재. 우리 이제 어디 가? 글쎄, 코너 나갈까? 아, 코너야. 무슨 오랜만에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땡기나게 했구만. 에이, 뭐야. 낯부터 기분 나쁘게 뱀파이어 같은 게 거리를 돌아다녀. 에이씨. 아저씨, 지금.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네 입으로는 말도 못하나? 응? 그럼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에이, 요즘 것들은. 가자. 어, 응. 고마워. 어, 뭐야. 대박. 박영주 짱 멋있어. 잘 나서지도 않는데, 이거 웬일이래?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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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늘은 개가 될래? 귀여운 치아와 될래? 얘들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어, 그니까. 이제 셋이 집으로 가자. 그래, 가자. 응? 뭐야, 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야, 박영준. 너 갑자기 왜 이래? 전화.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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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야, 조심히 서가. 연락하고. 어우, 어우, 쟤 어떡해. 얘들아, 어우, 진짜. 아직도 아픈가 봐. 내 마음 아파져. 원래 그렇잖아. 안 됐지 뭐. 저, 박영준이 어디 아파?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꼬박꼬박 병원 치료받고 있어. 또 학교 나오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보네. 오늘도 병원에 있다가 우리 만나러 온 걸걸? 안 됐지 뭐. 집에나 가자. 그렇구나. 이서우, 너 우리랑 반대끼리지? 잘 가, 학교에서 보자. 어, 안녕. 잠깐, 데려다줄게. 괜찮은데. 아니야, 데려다줄게. 야, 너네 먼저 가라. 아, 뭐야, 김민재. 우리 왜 안 데려다줘? 서우는 예쁘니까 위험하잖아. 잘 가라. 어? 우리도 예뻐! 뭐래, 이 씨. 우리 정서는! 저기... 데려다줘서 고마워. 아니야, 들어가. 저기... 응? 미안하다. 뭐가? 진짜 다 걸고? 너 괴롭히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막 너한테 음식 먹이려고 했던 거. 그냥 나... 네가 너무 말랐길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어. 근데 뱀파이어가 음식 소화를 못할 줄은 몰랐어. 미, 미안. 어... 아니야, 괜찮아. 몰랐으면 됐어. 진짜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 맞으니까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응.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럼 조심히 가. 그래, 얼른 들어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서우한테 진짜 못된 놈 될 뻔했네. 예쁜 서우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조심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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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안녕. 집엔... 들어갔어? 응. 방금 막. 응. 아... 너... 아픈 건 좀 괜찮아? 괜찮아. 오늘 병원에 있었다면서 치료받지 왜 나왔어? 너... 걱정돼서 나왔지. 여보세요? 어, 어. 듣고 있어. 막 그렇게 걱정 안 해줘도 돼. 생각보다 나쁜 애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민재도 음식 먹이고 그런 거 몰라서 그랬대. 걔가 좀 멍청한 구석이 있긴 하지. 그리고 아칸 고마웠어. 아까?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준 거. 아... 뭐... 별거 아닌데 뭘. 그 아저씨가 잘못했던 거잖아. 응. 그럼 얼른 자. 시간 늦었다. 응. 너... 너도 잘자. 우와... 기분이 이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